다음은 김태원 구글코리아 상무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김태원 상무님은 사회학과 공공학번으로 구글코리아의 상무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서로는 생각을 선물하는 남자, 죽은 열정에게 보내는 젊은 구글러의 편지 등이 있고 2016 대한민국 디지털 브랜드 대상 개인 부분 수상, 대한민국 명강사로 선정됐습니다. 김태원 상무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한 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전 졸업한지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사회에 나오면 캠퍼스 생활이 너무 그립거든요. 특히 오늘처럼 날씨가 좋은 날에는 다시 학교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저기 참사리길에서 술도 한잔하고 싶고요. 그리고 고연전에서 응원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씨를 퇴사하고 싶은 날씨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기분인지 나중에 사회에 나오면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리던 캠퍼스를 게다가 이제 시작하시는 우리 신입생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덕분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염지호 총장님을 비롯한 골대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쉽지 않았을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 수험생의 집을 나눠주셨을 우리 부모님과 가족 친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싶고요. 아마 초등학교 고려했을 때가 엊그제 같으셨을 텐데 벌써 이렇게 멋지게 성장해서 고려대학교 신입생이 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밑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신입생인 것 같은데 여러분을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가족 친지 부모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저는 사실 제 수 끝에 고려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학과에서 합격증을 받았을 때 정말 집에까지 한 번도 안 쉬고 뛰어간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근데 그 합격증을 저희 아버지께 드렸는데 제 아버지께서는 그 합격증을 보자마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이 잘 안된다고 알려진 사회학을 전공하겠다는 아들을 용서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게다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 경제 사정이 좀 어려워서 항상 지하방에 새들어 살아있던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너무 서러워서 찢어진 합격증에 다시 붙이려고 스카치 테이프라고 하죠. 그 붙이면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대학교 생활이 사실 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신입생 여러분 미팅 기대되시죠? 네, 기대를 버리세요. 기대를 가지면 여러분만 힘이 들게 됩니다. 아마 우리 후배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가수 성시경씨 아시죠? 성시경씨가 저와 사회학과 공공학번 동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신기한가요? 근데 미팅에 나가면 여학생들이 저한테는 관심이 없고요. 성시경씨 안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성시경씨 안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미팅도 쉽지가 않았고 우연히 사회학과 선배님들과 술자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제 옆에 4학년, 그때는 대선배님으로 느껴지죠. 선배님이 계셔서 아주 들뜬 마음으로 선배님, 사회학은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선배님께서 사회학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으로 입학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졸업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즐겁게 사회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까지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네이버를 더 사랑하시죠? 왜 그냥 웃기만 하세요? 작년에 구글의 알파고와 이세돌씨의 대국 재밌게 보셨나요? 그거 보시면서 솔직히 어떤 생각하셨죠? 이세돌 이겨라, 구글 망해라 이렇게 생각하셨죠? 아마 대국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만 혹은 영화 속으로만 봤던 인공지능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인간보다 인간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많이 불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어쩌면 그때보다 더 빠르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을 대학교에서는 새내기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우리 고려대학교에서는 막내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가 신세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6살 된 조카가 있거든요. 제 조카 인생에서 가장 느린 무선 인터넷 속도가 뭔지 아세요? LTE입니다. 여러분 시리즈 기억하시죠? 네, 꼰대입니다. 옛날에는 나이를 기준으로 기성세대, 신세대 이렇게 구분했지만 이제는 변화하는 사람과 변화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변화를 해도 세상이 변화한 속도가 우리의 변화 속도보다 빠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거가 되는 거겠죠. 이제 기술과 인문학의 융합이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을 전공한 제가 사회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IT협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취업이 안 된다고 많이 혼났었는데요. 지금은 많은 대학에서 저에게 취업 특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제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구글에서 일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 아쉽지만 돌아가셨거든요. 아마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면 사회학을 전공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어쩌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을 만나면 제가 꼭 받는 질문이 있거든요. 대학교 때 꼭 했으면 하는 경험이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우선 연애를 하십시오. 사람은 연애를 해야지만 자기가 얼마나 찌질한 인간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는 진짜 내 모습이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가 했던 행동과 선택의 합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겠지만 연애를 시작하면 이성 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훔쳐보고 싶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의심을 하면서 연속으로 수십 통의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전 그게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기 객관화의 첫 시작은 자신의 바닥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닥을 확인하게 되면 나는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조금씩 자존감도 높아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자신의 바닥을 확인하지 않거나 혹은 감추려고 하면 사회에 나와서 그 바닥이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교를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김태현과 지금의 김태현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서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대학교 때 저보다 지금의 제가 한 가지는 더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보다 사람의 매력을 느낀 능력이 더 발달한 것 같아요. 대학교를 다닐 때는 어떤 사람의 겉모습이나 화려함이나 여기에서만 매력을 느꼈었기 때문에 딱 그만큼의 매력을 느끼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의 의사결정이 매력적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가치관이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포기함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매력을 느끼는 능력이 발달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후회가 됐습니다. 대학교 때 분명히 우리 고려대학교에 정말 멋진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 제가 그 매력을 느끼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덜 행복했던 것이 아닐까 정말 좋은 사람들 다 떠나보냈던 것이 아닐까라는 후회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매력을 느끼는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가진 관점으로 세상을 보죠. 얼마 전에 소음생이었을 텐데 소음생은 세상이 어떻게 보이죠? 수능에 도움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대학에 가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이고 여기 남학생들 나중에 군대 가면 세상에는 군인과 민간인밖에 없어요. 옷은 군복과 사복밖에 없습니다.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은행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여름휴가 때 유럽여행을 다녀왔어요. 제가 그래서 유럽에서 뭐 봤냐고 물어봤더니 유럽의 은행이 어디 붙어있는지 보고 왔답니다. 아마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진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요. 저도 저의 관점을 좀 다양하게 하고 싶어서 요즘에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소설책 읽기인데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가끔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당장 도움이 되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설책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잡았던 책이 그 유명한 한강시의 채식주의자인데요.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책을 읽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 거기에서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강시께서 이렇게 쓰셨어요. 마치 서늘한 손이 내 이마를 짚어준 것 같았어 라고 쓰셨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태훈아 오늘 너 기분이 어때? 나는 지금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내 이마를 짚어주신 것 같은 기분이야 라고 답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아파서 누워있으면 어머니께서 손을 이마를 짚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왠지 낫는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에게는 그 경험이 그저 추억으로 남아있는데 어떻게 한강시에게는 이것이 문학이 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아 나는 독자의 삶을 살고 있고 한강시는 소설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혹은 자신의 경험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그 무엇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덮고 그래 나는 지금부터 소설가적 삶을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은 절대 그냥 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저녁에 식사를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도마에서 팔을 딱딱딱 써시잖아요. 예전 이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았거든요. 요즘에는 그 소리에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놈아 젊은 놈이 누워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설가적 삶을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했을 뿐인데 제 주변에 많은 것들이 제 삶 속에 온전히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중고등학교 때 언어 영역 점수 조금이라도 더 맞으려고 문제집을 풀던 그때 그 시간이 좀 후회가 됐어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좀 어설프더라도 제 이름으로 된 소설책 한 권 써봤다면 내 인생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더 많은 것들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경쟁을 위한 경쟁에 집착하느라고 소설책을 써봐야겠다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관점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상연이 되면 자기소개서를 쓸 텐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씁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쓰는지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서 살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너무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벌써 졸업한 지가 10년이 돼서 제가 배웠던 사회학 이론이나 학자 이름 사실 거의 생각이 나지 않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했던 그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던 그때 그 강의실이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사실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자기 검열도 많이 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 됐지만 저는 그때 그 토론을 하면서 세상에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 의견에 반대를 하거나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아니라 사람의 매력을 느끼기 위해서 불편한 사람을 만나는 능력을 키우게 되면 여러분의 관점이 훨씬 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나오면 거의 대부분 팀으로 일을 하게 되거든요. 졸업하기 전까지는 보통 개인의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관점이 다른 사람을 보면 되게 불편하고 거부감이 있는데 배움의 관점,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고를 나왔는데요. 제가 예전에 과학고에 강의를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도 과학고 출신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수학여행을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유럽에 있는 그런 세계적인 연구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 이야기를 일반고 학생들이 들으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더니 어느 과학고 학생이 뭐 자기도 과학고 오면 되죠?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우리 사회가 기회를 주는 것은 그들이 경쟁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주는 보상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회에 더 크게 돌려주라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고려대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로 앞으로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의적인 시선을 받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쟁해서 이긴 전리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얻은 지위가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더 크게 이 사회에 돌려줘야 될 부채라는 생각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잊혀지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목이 나는 가수다. 되게 밋밋하잖아요. 근데 이 제목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 밋밋한 나는 가수다라는 제목이 이렇게 감동적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 최근에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가수다라는 제목이 감동적이었던 이유는 훌륭한 명사에는 형용사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명사가 훌륭하면 더 이상의 형용사가 필요가 없는데요. 명사가 훌륭하지 않으면 그 명사를 훌륭하게 보이게끔 하는 수많은 형용사가 덕지덕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많은 혼란들이나 특히 우리 청년들 보기에 부끄러운 이런 많은 모습들이 결국 우리 사회의 명사가 훌륭한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삶의 궤적을 거를지는 모르겠지만 고려대학교 출신이라는 형용사가 없이도 빛날 수 있는 그런 명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형용사가 필요 없는 명사가 됐을 때 우리 사회는 더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것이 사실 고려대학교를 더욱 빛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고려대학교에서 캠퍼스 생활 즐기시고요.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입학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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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